시작해 주시죠. 네, 오늘 김영호 후보와 직접 토론을 해보니 정말 주민분들께서 걱정하는 이야기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지난 8년 동안에 우리 서대문 을 지역이 발전으로부터 소외되고 제자리 걸음을 한 것입니다. 주변의 은평구는 금평구가 되고 마포 상하면 고층 빌딩 DMC가 들어섰는데 서대문은 멈춰서 있었습니다. 아니, 오히려 상대적으로 후퇴를 했습니다. 이게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? 그 현명하신 유권자들께서 이미 결론을 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.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. 서대문을 빨리 바꿔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 불편했고 그동안에 참아왔던 어려움을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이게 꽉 막혀있고 정체되어 있는 서대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. 제가 당선이 되면 집권 여당의 5선 의원으로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정부 또 서대문 구청 서울시와 협력해서 서대문을 바꾸겠습니다. 네, TV토론회 잘 보셨죠? 서대문에서 낳고 자란 김용호가 서대문의 일을 베테랑답게 잘하겠다. 아마 확신이 드셨습니까? 드셨을 겁니다. 저는 박진 후보님이 5월 31일까지는 강남 을국 국회의원이신데요. 이제 갑자기 우리 서대문에 오셨는데 많은 주민들이 TV토론회 때 좀 물어봐달라는데 오늘 이례적으로 외교 한반도 분야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저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서 SNS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바이든입니까? 날리면입니까? 행사장에서도 그 얘기를 직접 질문을 누가 했다라는 거고요. 부산 엑스포에서 고작 29표에 받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 입장을 발표해 주시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 하시는 그 부분. 또 제가 청문의원으로서 그때 질문했을 때 야스꾼이 참배했을 때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는데 경고 한마디도 못했던 굴욕적인 외교를 반드시 서대문 주민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.